탱커 나오자마자 죽었어 탱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자리죠 이제 살짝 이동을 해주고 역시 하여튼 광패를 바로 깨주고 뭐요? 그 기반은 순간이동이 있어 순간이동이 부스터같은거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꿀 빨고 있죠? 꿀 빠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 죽었다 꿀 빠는 자리입니다 꿀 빠는 자리에 유경키를 씁니다 심지어 저 힐 해주다가 그 누구지? 메비시 벌써 슈퍼 찼어요 어딜 가니? 방패 깨졌어요 방패 깨졌어요 방패 깨졌다 잘가 잘가 자 사실 이건 사기라도 잘 안쓰긴 하는데 우와 나 죽는다 이건 너무 사기적인 방법이라 잘 안쓰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심지어 입구 바로 앞에서 쓰기 심지어 입구 바로 앞에서 쓰기 입구 바로 앞에서 쓰기 대박 대박 아하하하하 지금 메르시가 공격력 버프 걸어주고 있어가지고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로 장생할 것 같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로 장생할 것 같습니다 오오 디바 디바 오오 슈퍼가 졌어 오오 대박 아 진짜 쪘다 짱입니다 시병킬이다 어 트레이스 나갔어요 트레이스 나갔어요 트레이스 나갔어요 얘네 근데 되게 이상하게 이러고 있으면 어 저 죽었어요 이럴수면 뒤로 나와도 되는데 왜 굳이 일로 나오지 계속 그러니까 입구가 3개가 있는데 아 너무 꿀빵같아서 약간 좀 미안합니다 아하 아하 오오 어 아핳 어핳 ㅎㅎㅎ 쟤네는 밖에 나오지 않고 슈퍼를 치우고 어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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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? 어? 손자다 슈퍼를 쐈는데 적이 없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? 아 죽었다 안 돼 어 죽었다 이제 좀 뒤로 빠질게요 저는 저쪽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슈퍼쌌네요 히어로는 절대 죽지 어 부활했어 어 부활했어 제 생각에 저 자리 아마 패치될 것 같아 저게 너무 시작할 때 그니까 메리씨처럼 이렇게 데미지 법법으로 지우면 순식간에 다 전멸시킬 수 있어서 그냥 딱 안 보이는 위치 그냥 딱 안 보이는 위치 또 올라가야지 오 깜짝이야 어? 한주 시급 자 시작 이거 죽질 않네 이 위치가 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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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살았다 대박 어 A정령 x2 네 A 반중 돌아왔어요 와 메르시 진짜 짱이다 너무 꿀뻔고 왔네요 제 생각에 저자에게는 피치될 것 같습니다 에이 막판인가 아니면 딱 2시되면 칼같이 다 끝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사님 오늘 진짜 재밌게 했네요 오랜만에 오 대박이네 다음에 2주 후에 또 한번 즐겁게 하시죠 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라님 고생하셨어요 아 정신 발매도 기대되네요 들어가세요 네